마지막으로 이 시대 최고의 로맨티스트 우리 태우고는 진짜로 막매답지 않은 막내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존경스럽습니다 즐기면서 뭐든지 다 즐기면서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하는 그런 지오리가 되고 싶습니다 ... rating 보면vil 어디를 Kenya 넌 날 데려가는 집 그곳을 어디든지 알 수 없지마 알 수 없지마 알 수 없지마 너들도 난 걸어가고 있나 던지는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저기가 자신의 길을 엉려가는지 알 수 없지마 알 수 없지마 알 수 없지마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를 왜 이 길에 서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 건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 지도인지 향한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내 기억에 가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그매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를 왜 이 길에 서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 건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부르는 건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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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걸까 난 무엇을 위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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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아 살아야만 하든가 난 기쁨으로 가고 싶지만 내 길은 멋지부acco 내 길은 그때 정말 나의 길이 yell 예예 내 길의 끝에서 정말 날은 김 CDA seni 내 꿈은 어디 이루어질까 minha 꿈에 결정한 들어가야 나는 무엇을 내가 무엇을 Connie 그 꿈을 위하여 너 logging 내 꿈을 위하여 수 있을까 We are 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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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, V, V, V We hope we share with you We are the best team Since the most称ly team You can at least explain Of course, I don't worry 솔직히 자신 없어요 솔직히 자신 없어요? 강타는? 솔직히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이 자리까지 오니까 솔직히 타고 싶고요 그리고 안 타더라도 본상 수상한 것만으로 되게 만족합니다 갖고 싶어요? 네, 갖고 싶어요 영현 대상 C.O.P 네, 축하드립니다 상 받으세요 네 팬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, 대상군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어떠세요?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 주님은 기분이 어떠십니까?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,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정은씨 네, 주의 대상군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